야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린아오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또 바이오하다드 DLC를 또 하는데 악몽에서 야경증플레이라는 최고 난이도가 있네요. 어 쪼꼼님 동석님 어서와요. 그래가지고 야경증플레이를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동석님 어서와요. 예측하지 마라 트위치들 아니 왜 죽어 이 대사에 한 표 아 이게 왜 저 그런 말 안해요 야경증은 얼마나 어려우려나 뭐가 더 세진지도 모르겠어요 가볍게 끼겠다고? 저 이거 최고 난이도 안해봤는데 표포에 인턴이 연결 안하세요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일단 내가 하던대로 해볼게요 일단 구급력 3개 있으니까 내가 썼던게 일단 권총 산탄총 버너 유탄 발사기 권총 산탄총 버너 걸어치 뭐가 달라졌을까요? 어 석효미님 어서 아 예 반갑습니다 백 토탑 설치병원 똑같고 덫같은걸 못쓰다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일단 지금까지는 뭐 달라진건 없네요 약용증이랑 그냥 악몽이랑 적이 나와봐야 할 것 같애 적의 공격력이 더 쎄지려나? 악몽에서 난이도가 있는데 아빠가 기본 모브로 나온다고요? 에이 설마 개했으면 정말 접었다 바로 그렇다 맞아볼 수도 없고 애들은 이동속도가 더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 이동속도인가? 어? 어? 왜 내가 방지 아 내가 지금 트위치 방지를 안 바꿨군요 죄송합니다 어? 어? 이런 속도가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 침착한 플레이 뭔가 더 무서운 것 같애 애들 Deutschland 아닙니다? 기름다신가? 게임으로 설마 한 대만 죽겠습니까? 일단 뭐 침착하게 잘하고 있긴 한데 새로 나온거 아니고 저번에 했던거의 난이도가 올라간 게임입니다 그때가 이제 최고 난이도가 아니었다면 악몽을 한번 깨야지만 나오는 야경증블레이라고 야경증 맞나요? 예 헐스 형형 키보드랑 마우스 안써보이셨어요? 그거 나온다는거 개소리라고 하던데요? 어 이거 나오는 속도가 줄어드는건가? 아닌데 아 깜짝이야 신루? 아야야야 피가 세진거 같지 않아요? 일부러 맞아봤습니다 내가 설마 맞겠습니까? 일부러 맞아봤죠 이게 오는게 느려진거 같애 이게 오는게 느려진거 같애 야 너희 왜이리 맞니? 돈이 나오는게 백원씩 나오지 않았나? 아닌가? 착각인가? 아니 아니 얘들 너무 많이 나오는데? 원래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아니 얘들 안녕 친구들 나파키티보길사라엄 하이! 저요! 하하하하 너무 잘하는데 누구왔냐? 누구왔냐? 하하하하 침착감 플레이 이제 슬슬 쟁 나올텐데 아 맞아 이거 압축키가 제가 보기엔 그거 맞는거 같아요 여러분들 어 제가 보기엔 아 깜짝이야! 그만 움직여 주님 어서오세요 참 한uição 이 녀석도 praticamente도 일 못 다돌린다 머문 landfill 침착하게 침착 tare 앴엘의의의의 침착하게 companies 그냥 쐈야죠 지금 오우 에라 모르겠닷 니들 너무 많았어 와우 개빡세네 어 이해성님 어서와요 처음에가 이렇게 빡세지 않았는데 처음에가 이렇게 빡세지 않았는데 아 진짜요? 키보드 마우스 팔아요? 어 이런거 보세요 아 블링진거 맞습니까? 그니까 업.. 이거 압축기 업그레이션 무조건 해야될거 같네 2500대인데 그치 뭘 정신차려 이제 우린 끝인거 같애 내가 보기에 애단아 우린 답이 없어 또 내가 보기에는 답이 없어 정말 딱 거 하나쯤 있어야 되는데 그치 딱거는 혹시나 막히면 뚫어야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제 속도가 빠르니까 황주언니 하주언니 어서와요 이쪽으로 와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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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입니다! 좋아요 악몽에서 야경증 난이도가 있어요 악몽아이돌 버전 하.. 별나 제 친구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듬직해요 훨씬 더 그게 안나와 그 에너지 그 뭐냐 그 저거 저거 톱니바퀴 어 동생상 확실히 느려졌어 지금 와 지금 백원 모였어요 지금 이만큼 기다렸는데 여러분들 이거 미쳤어 이거 어떡하라고 2500원 어떻게 모아요 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암호 깨면 동생 와 지금 오면 50원밖에 없다 미치겠네 잭도 나오네 나 지금 돈 400원 줘 아빠? 아빠? 반가워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 이거 버전 뭐야 이거 하하 어떻게 아셨대 우리 아빠의 또 머리에 바람구멍을 하나 뚫어줘야지 또 총알 내발로 어떡하냐 뭐야 벌써 잡혀? 아아 아빠 아 아빠 아 왜그래 어? 일로와요 아빠 뭐 치어어어어 총알 다 떨어졌다 총알 다 떨어졌어 총알 다 떨어졌어 한발도 안남았어 아이씨 아이씨 220발로 샷건을 총알 할 수 있을까? 아빠 어 남자는 등짝을 때리는게 아닙니다 들어오세요 넌 왜와 아이씨 아주 앞뒤로 다 부르네 아이씨 아이씨 그만 때려라 그만 때리라 했다 아이씨 아이씨 깨지러어 오우 잡았다 하아 아아 허어로호호 하나 헷 허어어어 허어어어어 빨라닭에러 헤이씨 급하다 압축기 업그레이드 급하고 구금약과 이걸 사면 안되는데 내가 왜 이걸 샀을까 내가 왜 멍청하게 버너를 샀을까 형 원래 버너 안사지 않았어요? 야 저게 맞냐 방금 예를 들어 속도가 빨라진건 확실한거 같아 오늘은 속도 빨라진거 같아요 저렇게 빠르지 않았다 그러겠단 제발제발 하나님 내가 더 빠르길 !!! 으아앗 헛 내 속도 이길 수 없구나 야 이제 돈, 돈 얻는 속도 엄청 빠르다? 옛날에 내가 아니야. 거짓같은 내가 아니라고 정말로 이 불로 할게 요리밖에 없네요 짜파게티 먹을사랑 피해버리기 1500원 빨리 모아서 저거 뚫어야 돼 지금은 얘네들이 잡을 시간에 낭비하면 안돼요 무조건이야 이거는 지금 돈을 빨리 모아가지고 1500원 모아서 맵을 뚫어야 돼 맵을 뚫어야 돼 야 부모가 벌써 나오냐? 잠시만 잠시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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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이때 나온다고? 그랬나? 잠시만 앙그레이트만 기억하는데 아 저거 화염탄 필요한데 아 그래도 지금 번호를 사면 안되는데 하나님 아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경의 이름을 저 새끼들 다 뒤졌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어 지식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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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붙여 아니요 바보같은 새끼들 지식킬이 죽어라 싸우다가 좋아 어 레코님 어서 나요 목표가 살아남는 겁니다 그지 안녕히 계세요. 아.. 이제 모든 적을 처리해야 되니까 함정을 이용해야 되는데 함정이 없네.. 너무나 망한 것 같아 야 이만큼 왔는데 300원이 고작이야?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다.. 진짜로.. 이거 다음 잭 나오는 걸 어떻게 죽이냐 압축키를 벌써 멈추면 나 어떡하냐 형제님 어서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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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돼지가 저기서 나오는데 얘 뭐라고요? 제가 래퍼를 진출했다고요? 얘를 이쪽으로 데려와야 돼 그래 총을 맞춰 절대 안와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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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때리네 우리 돼지 어디갔지? 돼지야! 뭐해 뭐해 기종 싸움을 좀 해야될 것 같은데 뭐해 일어나지 마라 차라리 좋아 돼지 따잇 좋습니다 아 총맹이 오사용 아 이거 발단데이 뭐야 이거 돼지지 천국이야 와 와 돼지야 툭 아리? 뭉쳐라도 있어봐 얘들아 어 니들이 뭉쳐있어야지 내가 어? 얘한테 초를 쏘게 만들었어 얘를 늦춰야겠다 톤 쏴 톤 쏴 톤 쏴 톤 쏘라고 톤 쏘라고 톤 쏘라고 미치겠네 한친구는 위에 있고 한친구는 밑에 있으니까 이거 지금 총알이 없기 때문에 한방에 죽여야돼요 이거 둘이 둘같이 치구 따라서 톤 쏘라고 톤 쏘라고 톤 쏘라고 톤 쏘라고 니가 니들이 톤 쏘라고 아아아아아아 맙스 이런 실수를 두마..어..저 두마리를 다 맞추려고 딱 가운데를 쐈는데 그게 통과되냐 와..씨 와 진짜 말이 되냐 실화냐 이거 530원 마지막 총알있죠 아 이걸 뭐 했어야지 제일 유용할까 여러분 저 믿습니까? 나 믿어요 여러분들 나 믿지 난 여러분들이 나 믿을거라 생각합니다 저의 선택을 밀어주세요 아우 이게 답냐 조정해봐요 역시나 깔끔하게 떨어졌어 나 딱 저거에 죽을거 같았어 알쓰시핀 녀석이에요 왜냐면 총알은 지금 사면 더 비싸지니까 최대한 아껴하지 이 순서치 아 푸신용이 하나 더 해야되는데 아 Frau 아 Ice이 진짜 야경し captili 어렵네 효정님 어서와요 원래 난이도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애요 애들도 많이나 על느낌 forma 이런거 데미지도 더 높은 느낌이고 아님 말고 이속, 이속은 빨라진 것 같아요 봐봐봐, 빠른 것 같은데? 형래님 어서와요 뭐야 방금 누구야 누구였어? 거미였어? 어, 거미인가 있네 거미만 죽여줬으면 다행이에요 이게 원래 악몽플레이 했던거 있잖아요 그 악몽을 깨면 나오는 야맹증플레이 이게 원래 악몽플레이 했던거 있잖아요 아닌가? 그건데 어... 야맹증플레이어서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 다음 난이도에요 지금은 이거 총알 진짜 안아끼면 그냥 큰일나 우아악!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휴, 막았어 클래식입니다 야경증, 야맹증이래 안보입니까? 밤에 안보여요? 하하하하 나, 내가 말하고도 어이가 없네 야, 그래도 지금 15원 남았죠? 그래요 밤에 보이지 않아 아직도 야, 근데 그것도 어렵겠다 어, 맵이 어두워서 안보이는거야 저기 30만 주 30만 주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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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나이스한 선택이었어 이거는 진짜 방금은 진짜 판단 오졌다 와, 방금 죽은 줄 알았어 하느님 아버님 제발 제가 치료약 사는 곳까지만 갈 수 있도록 아멘 하느님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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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탈기네 회전초모 안좋은게 아니라 3,000원이나 하잖아요 지금 쟤 3,000원이나 쓸 돈이 없습니다 지금 쟤 3,000원이나 쓸 돈이 없습니다 죽어, 이 대식아 인간은 두발 니같은 4발 따위 그런 사라 어, 그런 놈이 나를 상대할 수 없죠 하느님 혹은 어, 이런 거 가지고 다니고 적응하고 그냥 죽어, 간팀 하느님 이 괜찮은 고마워 Rogue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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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쏜님 어서오세요 야 거기에 너희 집이야 기어다녀 그냥 기어다니는게 어울려 거미 소리질리는데? 거미는 아니군요 하아.. 한 마리 아우 아우 누가 때렸어? 누가 때렸어? 버너 괜히 샀어 진짜 효율이 안좋아도 너무 안좋은데요? 헤드샷 이머리에 함박 패드 너무 익숙해지겠어 이러다가 돈 좀 회수하자 라지사랬 미치겠다 몇마리나 나오는거야? 돈도 없는데 신발 남았다 이게 훨씬 많이 나오는거같은데 저기 퓨 제발 이걸로 죽어라 이 더러운 놈 아니 바퀴벌레보다 와 바퀴벌레보다 생명이 진짜 생명력이 끈질긴거같아요 저거 이걸로 죽었으면 좋겠다 아 아 제발 너 왜 여기서 나와 막으면 틈이 생기죠 제발 그만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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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função 이걸로도 안지 falan 어떡하냐 다 아어어어어어 하나님 아버님 통하네 ор даже 없어어 이 위씨 더덕하라고 signatures olut 오.. 야 이거 버려 x3 버려 x3 버려 x4 버려 x4 버려 x4 진짜 필요 없어 버려 버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시도 가만히 주질 않네 나를. 한시도. 아 빅킬하니까 기분 나빴는지 때리고 가네. 내가 미안하다. 앞에 뭐냐. 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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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 와.. 지금 초집죽하고 있어요 진짜 머리 최대한 빨리 돌리면서 어떻게 해야 제일 쪼그만한 어..템으로 템들을 살 수 있는지 애들을 죽일 수 있는지 지금 안그래도 안돌아가는 머리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1700원 흠 제가 장담하는데 저희집 선풍기도 제 머리부터 잘 돌아가거든요 흠 여기 들어가면 뒤에 애들 있을 것 같은데 없네 나이스 잭이 나왔어.. 역시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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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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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압박운직이 끝이거든요 아 저 일반 애들 저희들은 와 저게 안 맞아? 그냥 아예 이걸 맞춰야되는건가? 스플레스 데미지가 않으나? 와 저게 안 맞아? 스플레스 мам 잡으라고 도와줬는데 스타일이 킬더라 지금 나 홀erei 고고 어려움 나이도 아까도 날라다녔어요 유민성님 근데 저 무기 들면 느려요 이것도 어려움 나이도입니다 원래 저 무기 들 때는 어려움이든 뭐든 느리던데 대신 데미지 한 대만이면 죽어요 아 하나님 진짜 제발 네 망치 들고야 할때는 엄청 빨라요 제가 지금 이동속도가 최고 업그레이드인데 저랑 비슷합니다 근데 망치 들고 다닌 부분은 벌써 끝나가지고 아 제발 아 거미가 왜 안와 거미부터 죽여야되는데 와 세상에 와 진짜 너 진짜 너 진짜 너 좀 넘어간다 진짜 무기기 무슨 챌린저야 아 아 힘들어 씨 아 머리가 안보여 아 머리가 안보여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이거 어떡하지? 내가 지금 모아둔 돈이 얼마나 있지? 150원 750원 990원 990원 생각해야됩니다 매그넘을 골라야되나 샷건을 골라야되나 아니면 매그넘하나 샷건하나 가야되나 지금 매그넘하나 샷건하나 그냥 칼사고 살 수 있는건 1도 없네 아유 빈님 어서와요 칼빵까지 칼빵까지 정 안되면 칼로 싸워야지 뭐 어떠 어쩌겠냐 뭐 빨리 아빠 안죽으면 계속 나와야돼 어휴 칼빵까지 한밤 한밤에 소주 갔네 지금 한밤에 소주 갔네 악 잘 유악 오 id 우와 진짜 미치겠다 이거 programa 저 한마금 마지막 한마금 마지막 한마금 절대 마지막 가위맛 가위때문에 머리가 엄청 가려져 와우C 어우C I move forward like a bug! I move forward like a bug. I move forward like a bug. Okay, cute. I have to go for a while. I will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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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죽었어???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드라마 fetis!!! 칸ㅋㅋㅋ 역전 승을 이렇게 또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한발에 와아아아 원코인으로 그냥 깨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야하아 좋아요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원코인으로 그냥 딱 딱 한발에 딱 아직 한발 남았다 아주 그냥 딱 죽여버렸죠 클라스 클라스 아 자아 아님 어서와요 하하하 총알이 이렇게 딱 들어맞냐 이거 누가 노린것 마냥 진짜 하하하 아유 아뇨아뇨 다시 시도해 안해 크으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악몽의 악몽의 야경층 플레이까지 이렇게 엔딩을 보았고요 오신분들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톱 팔로우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캬 푸석에 봤습니까 칼빵 기대했는데 기대하지마 그런거 안좋아 그런 기대 나쁜 기대야 녹화 종료할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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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